관련해서 정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 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서정욱 변호사님, 리포트 보신 것처럼 코인, 고위 논론 잃었던 김남국 전 의원이 최근 검찰에 출석해서 첫 조사 받았는데 1년 3개월에 걸렸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부른 걸까요? 그런데 조사가 워낙 힘들어요. 실제 가상 앞에다 흐름을 추적하는 게 혐의는 크게 5가지로 조사한 것 같아요. 첫째는 자금의 출처가 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출금한 자금 사용처는 어디냐. 그리고 세 번째 혹시 특혜나 무상으로 받은 게 없느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혹시 한 건 없느냐. 거래한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대선 자금 돈 세탁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잡코인들 있잖아요. 이걸 수억, 수십억씩 거래한다. 이런 게 어떤 정보, 내부 정보 없이 과연 이게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런 데 의문은 듭니다. 다만 기소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강성필 대변인님. 그런 거 하면 불법 코인 의혹 제기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반된 결과예요? 항상 저희 야당이 여당과 관련된 어떤 의혹이 있으면 의혹 제기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공익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는 이제 이것을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그런 문제보다도 어쨌든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정말로 어쨌든 정치인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정치인이 과연 의혹이 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불법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결국에 말씀하셨지만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내부 정보를 받았는지. 하지만 또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도 있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김남국 의원이 법사위다 보니까 법사위를 최종으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재위에서 본회의로 갔기 때문에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어떤 이해충돌의 소지는 없다고 밝혀졌는데, 어쨌든 검찰이 저는 투명하게 이 자금 출처,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는지 잘 밝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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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